자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 감정이니까 얘가 이제 주어 이거 룩은 이제 이형식 우리가 감각 동사라 그러는 거죠 여기는 주격보호야 주격보호니까 이 주어를 설명하고 이건 지금 사람 감정이 되는 거야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board 자 그 다음에 this party is 요기는 이제 됐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서 이 대절에 얘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1번이랑 똑같네 근데 nobody 얘 사람이니까 어 이디가 들어가지 board 자 그 다음에 나는 아이 어메이집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여기에서는 위를 설명하는 거고 더 싸 컬게 이거는 싸 컬게임 그러니까 이거는 이디 이거는 아이엔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6번에 아 이유 음 당연히 수동 들어가 줘야 겠지 감정이니까 어 그 다음에 유 사람 그 다음에 게임 이디 아이엔지 그러니까 1번 자 8번 그 는 그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이디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앤 디서포인트 4번 자 9번에 더 다큐멘터리 필름 이거는 스티위렌 요거는 아이엔지 이디 그러니까 4번 자 10번 이거는 사람이고 으 사람이니까 이건 이디가 들어가 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치사 뒤 동명사 그 답은 3번 자 여기는 파리 이건 아이 이거 이게 사람이가 이디 아이엔지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12번 요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이 아니죠 아이자가 이거는 히즈 스토리를 봐야 되는구나 미안 미안 그의 이야기 하여튼 사람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디 이건 아이엔지 그 답은 2번 자 13번 무비 사람 아니고 위는 사람이고 그 아이엔지 이디 그러니까 3번 자 14번 여기는 더 리즈 그 결과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 그 아이엔지 이디 그 답은 3번 자 15번 여기는 아이를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어 좀 있다 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리즈 그러니까 이거는 이디 요거는 아이엔지 자 그럼 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몇몇 영화 팬들은 즐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동명사 목적어를 쓴 거야 동명사 목적어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프라이트 나면은 무섭게 하다 야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이렇게 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분산은 이 필름을 설명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어야 돼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엔지 가 돼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자 16번에 16번에 삽은 여기에서 보면 이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여기는 아이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 그러니까 아이엔지 이디 이거 답은 2번 그 다음 17번 여기서는 3번 여기 컴퓨터 게임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니까 아이엔지 로 바뀌어야 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이건 에미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이디 그 다음에 19번 19번에 5번 이건 사람인데 너는 관심이 없니 어 그거에 그 다음에 20번에 1번 이거는 보면은 메이크 동사가 5형식 이에요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인데 그러니까 얘를 보는 주어를 보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설명하니까 얘가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퍼져 혼란스럽게 하다 자 그 다음에 21번에 2번 이건 영화니까 인터레스팅이 되어야죠 자 그 다음 22번 1번 자 여기는 얘가 주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학생들의 관심을 학생들의 이목을 붙잡는 그 학생들의 학생들의 탁 보안 바라우게 만드는 그 물건은 워즈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그니까 아이엔지 가 되어야지 놀라 없습니다 그 다음 23번에 4번 여기 보면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디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 24번에 이거는 4번 하고 5번 이건 사람이니까 이디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엔지지 25번에 25번은 1번 하고 4번 이건 레이스 경주 아이엔지 겠죠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제시카 제 사람이니까 이디 플렉 깃발 사람 아니니까 아이엔지 ia 아니다 아 이건 4번이 아니라 5번 이구나 자 여기서의 대인은 그들은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디 경기 결과에 실망했다 Ja 그 다음 26번 26번 에 는 2번 하고 5번 이 사람이니까 이디 들어가야 넣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엔지 들어가야 됐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디 들어가고 27번은 2번하고 5번이 맞았어요 여기 깃발 사람아이잖아 ing 그 다음에 라스트 씬 사람 아니니까 ing 요거는 근데 이렇게 전치수식 해주는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건 사람 아니니까 지루한 영화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에 abe 가 맞았어 abe 자 마이 시스텔 이거는 사람이 겠죠 그러니까 ed 야 그 다음에 요것도 사람이니까 ed 그 다음에 또 사람이니까 ed 여기까지